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즐기자! 우리의 노래잖아. 지금부터 공격 들어간다. 레이들 돌입! 우리가 처음 마주쳤던 어느 날 그때부터 내 맘이 그렸어 어색해는 도저히 몸 마주치고 인사 한마디에도 말을 더 듣고 돌아서면 답답했어 소심하던 내가 떨리는 손으로 그 맘 먹고 끝났던 이 월의 초콜릿 Oh boy! 내 맘을 닦아내라기에 너무 작은 상자였죠 진짜 반을 반을 반도 안 돼 그래도 믿겠다면 내 맘을 아찔다면 오늘 같은 나를 기다려도 되나요? 거기의 머리는 좀 더 지켜봐요 your three 쾌 지고가 더욱 늘어진 걸까 이벜부터 2월에 둘 둘 둘 둘 셋 재밌게